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팔러미 타요제품입니다 타요제품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작동 와보인데요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지? 개봉해보자 같이 제품 구성은 타요제품과 후레쉬로 되어있구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타요제품이 있고 타요제품 프레쉬 랜턴 이렇게 두개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건전지는 동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타요에는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갑니다 프레쉬에는 프레쉬에는 건전지 2개가 들어가구요 자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프레쉬만 비춰주면 타요가 따라오게 돼요 . 스피커 모양이 스피커 모양인거는 타일 2제곱도 같이 나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송아가 신나는 노래 나오게 해볼까요 우와 우리 바닥에서 한 번 신나게 놀아볼게요 뒤조차 간다 바닥에다 바닥에다 그게 불빛을 따라간다 정호야? 강아지같아 강아지같아 정호야 어때? 조종기 하는거랑 어때 느낌이? 우와 느낌 부드러워요 진짜 잘했어